여기 돌, 앞에 돌이 있어 돌! 돌계단! 돌계단, 돌계단! 돌계단, 어! 돌계단, 돌계단! 자, 왼쪽, 왼쪽 봐, 왼쪽! 여기, 여기, 여기! 돌계단이 커! 돌계단이 커! 하나씩 짚어봐! 그렇지, 그렇지, 조심조심! 잠깐만, 나도 같이 가야 돼, 안 그래도 미끄러져! 잠깐, 잠깐, 왼쪽 봐, 왼쪽! 왼쪽? 여기? 어, 이제 돌들이 돌계단들이야! 오케이, 오케이! 그렇지, 한 발씩 걷으면 돼! 근데 오르막에, 계속 오르막에 지금! 그렇지! 어디로 가? 왼쪽, 왼쪽, 왼쪽! 살짝 왼쪽! 진짜 여기? 살짝, 어! 와, 답답하다, 진짜 여기? 어! 내가 더 꽉 잡고 있어! 내가 더 꽉 잡고 있어! 왼쪽, 왼쪽, 왼쪽! 일로? 왼쪽 봐, 어! 돌계단, 계단! 천천히 이제 돌계단이 약간 잔, 잔 돌계단! 잔 돌계단! 이렇게 올라가? 어! 조심조심, 조심조심! 여기 앞에 큰 거 돌! 조심조심, 조심조심! 앞에, 앞에 큰 거 있어! 오케이! 여기 돌계단, 또 돌계단! 이러봐! 자, 자, 자! 오케이, 잘했어! 돌계단, 돌계단! 어! 어, 야야야! 지금 달리다! 어, 야야야! 지금 달리다! 어, 야야야! 지금 달리다! 어, 야야야! 지금 달리다! 뭐 심한 거 같은데? 이거 있나? 가방이야! 가방이야! 가방아! 어, 아, 가방은 거니까? 또, 야야! 안 갈 것 같아! 안 갈 것 같아! 또, 야야! 또, 야야! 또, 야야! 3, 2, 3, 2, 3, 3, 4, 2, 3, 4, 1... 좀 더... 오른발을 크게 뒤뎌봐. 그렇지. 살짝, 살짝. 거기도 오른발께 디더 г. 아 너무 한번씩, 끝났어. 왼발 크게 한번. 왼발 더 크게 더 크게. 지수. 마지막 왼발 크게 더 크게. 그렇지. 자, 오르막, 또 오르막. 조심. 왼쪽, 왼쪽, 왼쪽. 일로? 왼쪽 봐. 또 계단, 계단. 여기 앞에 톤. 조심. 조심. 그냥 끼려고 하는데, 이 정도. 여기. 뭐야, 뭐야? 살짝 올려. 그렇지. 뭐야, 밑에 이거 뭐야? 어, 폭포. 내가 너 베이스. 내가 떨어져, 내가 떨어져. 너는 괜찮아. 와, 거의 다 왔다. 주영, 거의 다 왔어. 깃발 뽑아야 돼요. 깃발 어딨어, 깃발. 마지막. 마지막, 깃발 여기. 됐어, 끝. 끝. 잘했다. 내가 얘를 이렇게 하고 왔어. 와, 끌고 가세요, 사람을. 안 그러면 너 넘어질 것 같더라고, 진짜로. 와, 힘들다. 힘들다, 진짜. 와, 진짜 힘들다. 왜요? 안 무서웠어요?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뭔가. 사람이 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되게. 다 이유가 있는 거지. 그렇죠. 아, 진곰다리 이거 너무하네. 와. 그거예요? 거기가 남코스야. 다리가, 너 그 다리가 길었어, 네가. 준호요? 안 돼. 거기 날라와야 돼. 미치겠다, 진짜. 다리도 짧은데, 진짜. 태연아, 나를 더미라고 생각해, 더미. 지우지, 끌고 가.